이 하나로 우리가 맺는 꿈을 자연히 우스스 떨어질게 겨울에 그린 아인과 어머님하고 둘이 반차 내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들어라 언지도 말아라 내일날은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려 나벽이 우스스 떨어질게 겨울에 그린 아인과 어머님하고 둘이 반차 내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내 이야기 들어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